음악 다 졸고 있는거 아니죠? 자, 127분들 계시네요 자, 이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상통 라이브 특강은 아쉽지만 공개되는 라이브 특강은 요게 마지막 해입니다 물론 또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계속 진행은 안됩니다 2주에 한 번씩 여러분들을 만나왔는데 벌써 이게 10번인가 그렇잖아요 2주에 한 번씩이니까 벌써 첫 회 시작된게는 며칠 전이라는 이야기야 그죠? 꽤 오래됐습니다 자, 이제는 제가 강좌 제작이나 이런데 우리 수강하시고 계신 수강생분들에게 좀 더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라이브 특강은 잠시 접고 나중에 또 필요하면 미리 공지를 드리고 진행할거에요 이제 오프라인 특강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여러분들 오프라인에서 한번 만나야죠 그죠? 만나서 우리 경쟁자들 한 번 한 강의실에서 이게 오프라인 특강을 제가 한번 요맘때쯤 해야 되는 이유가 오프라인 특강 딱 왔다 가시면 더 길게 가질 않는데 그래도 한 2, 3주는 효과가 가요 2, 3주는 왜냐하면 맨날 집에서 혼자 공부하다가 막상 오프라인 특강 와보시면 우리 유상통 오프라인 특강은 매진으로 유명합니다 공짜니까 매진되잖아요 그 큰 누량진의 최고 큰 강의실에 꽉 찹니다 그런 경쟁자분들을 딱 보는 순간 정신이 멀쩍 들죠 아 이게 진짜 개리직 남한원자 공부하는게 아니었구나 경쟁자들을 딱 실제 눈으로 보니까 그래서 한번 오프라인 특강을 해야 느슨해졌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야 또 바짝 긴장을 하죠 하여튼 문제는 이제 강의실임대를 해야 되는데 아 이게 강의실임대가 쉽게 안될 것 같아서 계속 아라는 보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특강을 하게 되면 노량진 쪽에서 하겠죠 근데 노량진 학원들이 협조를 해줄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그잼도 옛날에는 개리직 쪽이 없었는데 요즘엔 또 개리직도 하고 있고 이런 것 같아서 다들 개리직도 학원들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래서 안되지 않을까 안 주지 않을까 싶긴 한데 하여튼 원장님께 열심히 한번 제가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하여튼 차차 하나하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컨텐츠를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열심히 공부해두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풀이듯 오프라인 특강 이런 거 왔을 때 효과가 있죠 진도 공부도 안 하다가 그냥 오프라인 특강 와봐야 정신만 번쩍 들 뿐이지 따라오지도 못하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미리 다 공부를 해두셔야 제가 앞으로 진행하는 걸 같이 함께 따라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램과 관련된 문제 계속 나오고 있잖아 s램, d램 문제 자 오른 거 고르는 거예요 s램은 재충전이 필요 없는 메모리다 2, 3, 4번 읽을 필요도 없네 그렇지 않아요? 그죠? d램은 재충전이 필요하다 왜? d램은 콘덴서의 원리 밧데리의 원리라고 했잖아요 배터리 따라서 배터리가 전기가 차 있느냐 전화가 없느냐 전화는 물이에요 물통에 물이 차 있느냐 물통에 물이 없느냐 이걸 가지고 구분을 하기 때문에 물통에 물이 차 있어도 이게 새잖아요 항상 새기 때문에 방전이 돼버려요 우리 스마트폰 오래 지나면 방전되는 것처럼 따라서 주기적으로 재충전을 해줘야 된다 바로 그게 뭐예요? d램이죠 s램은 이에 비해서 콘덴서의 원리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플립플롭을 이용합니다 플립플롭 여러 개를 붙여서 동작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s램은 재충전이 필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서 스태틱 램, 정적 램이지만 스피드램으로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죠 s램은 주로 캐시 메모리 소자로 많이 사용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d램이 s램에 비해 속도가 빠르다 아니죠 스피드램이라고 했잖아요 스피드램, 스태틱 램 따라서 s램이 빨라요 그래서 캐시 메모리로 쓰이죠 s램의 소비전력이 d램 보다 높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s램이 집적도가 높아요? d램이 집적도가 높아요? 자, 집적도 뭐가 높다? 집적도 뭐가 높아요? 카톡이 오고 이 중요한 시간에 이거 어떻게 끄지? 방송 끄면 안 되는데 그냥 갈게요 집적도 뭐가 높다? d램이 높다 집적도가 높다는 이야기는 용량이 크다는 이야기예요 집적도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면적 안에 몇 개를 집어넣느냐를 말하잖아요 이 똑같은 면적 안에 10개를 집어넣느냐 이 안에 1,000개의 트랜지스터를 집어넣느냐 그러면 10개보다 1,000개를 집어넣을 때 집적도가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10개 집어넣을 때보다 1,000개를 집어넣을 때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은 늘어나는 거죠 이해 되셨나요? 따라서 집적도가 높아진다는 이야기는 용량이 커지는 거예요 S-RAM은 우리 그래서 교재에다가 그것 때문에 제가 그림 그려서 넣어놨잖아요 S-RAM, D-RAM 가보시면 S-RAM 구조와 D-RAM 구조 나오잖아요 그림 그렇죠? S-RAM이 훨씬 복잡하죠? S-RAM이 복잡하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집적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집적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S-RAM은 집적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용량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D-RAM은 대용량, 주격장치 S-RAM은 소용량의 캐시 메모리 됐어요? 주로 키로바이트 이런 단위잖아요 RAM은 기가바이트 단위 넘어가잖아요 D-RAM의 메모리 셀은 플립플로브로 구성되어 있다 아니죠, 플립플로브로 구성되어 있는 건 D-RAM이 아니라 뭐라고요? S-RAM이라고요 다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제대로 따라오셨다면 2, 3, 4번 보기 안 봐도 시험장에서 1번 바로 그냥 정답 골라내는 거죠 12번 들어갑니다 풀어보세요 자, 한번 풀어보세요 자, 모듈화와 관련된 내용들 자, 모듈화하면은 이제 응집도와 결합도, 응고, 결저가 딱 떠오를 것이고 게리직에서도 이미 응집도, 결합도 문제는 이미 출제가 됐었죠, 그렇죠? 자, 그러나 얼마든지 계속해서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집도, 결합도, 암기하는 유치한 방법까지 시작해서 여러분들께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문제는 간단히 정답 나오죠 자, 모듈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거예요 모듈화에 대한 척도는 일반적으로 결합력과 응집력으로 나타낸다 결합력과 결합도, 응집력, 응집도 오, 1번 맞네? 나머지 읽을 필요가 없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출제자는 되게 고마운 거예요 사실 제가 출제자면은 이거 4번으로 넣어놓죠 나머지 거 읽어보게 해야지 너무 허무하잖아, 이거 문제 만들었으면 그 문제를 좀 어렵게 느끼게 해줘야 출제자로서의 뭔가 희열감이 느껴지는데 그런데 너무 이거 보자마자 오, 1번 정확하네? 이거 읽을 필요가 없단 말이죠 문제가 좀 그래요 정확하잖아요 결합력과 응집력으로 나타낸다 응집력은 높아야 되고 응고, 결합도는 낮을수록 좋다 결정, 됐죠? 모듈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합력과 응집력은 모두 높아야 된다 말도 안 되고 읽는 게 시간 낭비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전역변수를 사용한 모듈화는 그러나, 그러나 그냥 이거 정답 1번이다 넘어가는 건 아무 의미 없지 않아요 3번, 다시 강조됩니다 전역변수를 사용한 모듈화는 전역변수를 사용한 모듈화는 무슨 결합도에 해당합니까? 바로 나와야 돼요 전역변수 하면 무슨 결합도? 나오나? 그렇죠, 공통결합도 전역변수를 사용한다 전역변수 나오면 공통결합도다 이제는 이러한 것들로 시험 문제 나온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공통결합도죠 그러면 매개변수 전달방법 매개변수 전달방법은 뭘까요? 이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문제의 답은 1번 간단히 나오지만 전역변수를 사용한 결합도는 공통결합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개변수 전달방법보다 그러면 보세요 매개변수 전달방법 우리 뭐 배웠어요? 이거 매개변수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매개변수라고 하는 게 인자 피라미터라고도 하잖아요 메인함수에서 메인함수에서 특정 서브함수를 호출합니다 자, FIB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메인함수입니다 근데 이 메인함수에서 서브로틴으로 FIB함수를 호출한단 말이죠 이때 호출할 때 값을 넘겨줄 때 콜바이 밸류 어떠한 주소값을 넘겨줄 때 콜바이 레퍼런스 개념을 배웠잖아요 그럼 이제는 그런 걸 아니까 처음 우리가 요장통 정규이론 강의를 공부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전혀 못 알아듣죠 지금 무슨 뭐 결합도 응집도 이것도 지금 막 머리 아파 죽겠는데 무슨 매개변수는 도대체 뭐고 C언어까지 막 나오고 이러면 이걸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실력이 되셨잖아요 자, 우리 메인함수에서 FIB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A변수 값과 B변수 값을 던져준단 말이에요 이게 매개변수죠 인자 던져주는 값 이해 되셨어요? 자, 따라서 매개변수 전달 방법이라고 하는 이거는 뭐냐 콜바이 밸류를 말하는 거예요 밸류 값 값을 전달합니다 이거 무슨 결합도일까요? 데이터 결합도죠 데이터 결합도 데이터 값을 얘한테 넘겨주는 거잖아요 얘가 하나의 모듈이고 얘가 하나의 모듈이란 말이에요 하나의 함수를 하나의 모듈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얘가 이 함수를 호출하면서 값을 던져주죠 야, 이 재료를 가지고 좀 더 처리해서 결합값을 리턴해줘 던져주잖아요 그러면 그 FIB 함수가 던져준 값을 받아서 그 값을 가지고 지지구 복구해서 나온 결합값을 리턴값으로 주잖아요 데이터를 던져주면서 하나의 모듈이 다른 모듈을 호출하면서 결합도라고 하는 것은 모듈과 모듈 간의 상관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의 모듈과 하나의 모듈의 상관관계인데 얘가 얘를 호출하면서 값을 데이터를 던져준단 말이죠 따라서 매개 변수를 이용한 전달 방법이라고 하면 이거 콜바이 밸류를 의미하고 이게 바로 뭐예요? 데이터 결합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역 변수를 사용한 모듈은 공통 결합도고 매개 변수를 사용한 전달 방법은 데이터 결합도입니다 그럼 결합도는 낮을수록 좋은 거죠 데이터 결합도가 가장 낮은 쪽이잖아요 내용 결합도가 가장 큰 쪽이고 무슨 말씀이 지혜되셨습니까? 제어용 플래그 변수를 전송한다 제어용 나서 이게 뭐겠어요? 제어 결합도 제어용 플래그 변수를 넘겨주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값이 아니라 뭔가 제어하는 값, 제어 값 플래그 비트가 1이냐 0이냐에 따라서 이런 이야기예요 제어 결합도라고 하는 것은 맨날 의미도 모르면서 그냥 외워버린다니까 예를 들어서 한 모듈이 있는데 이 한 모듈에서 넘겨받은 값이 A값이 있다고 예를 들어봐요 A가 만약에 1인 경우와 0인 경우로 나누어서 1인 경우는 이 놈을 시작하고 else 그렇지 않은 경우 0인 경우 이렇게 시작해라 프로그래밍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다른 모듈에서 A값을 이 모듈을 함수로 호출하면서 A값을 넘겨줍니다 A값으로 1을 넘겨줘요 그러면 이 A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모듈 안에서 이 놈이 실행되느냐 이 놈이 실행되느냐가 결정되죠 이해되셨어요? 이 모듈 안에서 A값이 1인 경우와 0인 경우로 나누어서 이렇게 프로그래밍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 A값이 1일 때는 얘를 실행해라 A값이 0일 때는 이 놈을 실행해라 근데 얘를 실행할 거냐 얘를 실행할 거냐 결정하는 요소를 다른 모듈에서 호출하면서 얘한테 그 값을 던져준단 말이에요 제어 결합도예요 무슨 말씀이 이제 되셨나요? 바로 그런 이야기거든요 제어를 위한 플래그 매개별수 항상 제어를 한다는 거는 컴퓨터에서 프로그래밍이 진행되는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 얘를 실행할 거냐 얘를 실행할 거냐가 하나의 제어란 말이에요 그걸 결정하는 요소를 그게 뭐예요? 플래그 변수잖아요 플래그 하나의 플래그 값 바로 이 A 변수 값이 1이냐 0이냐라는 이 플래그 비트 값을 던져서 그 값에 따라서 얘를 실행하느냐 얘를 실행하느냐 결정되죠 이게 바로 뭐예요? 제어 결합도예요 결합도의 기본적 의미 이런 거 이해되셨어요? 그냥 무작정 그거 그냥 나온 거 외워봐야 외워지지도 않을 뿐더러 응용돼 나오면 못 맞춰요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제 생각에 소스 코드나 이런 것들을 주면서 이게 무슨 결합도냐라고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게 내면 좋은데 그렇게까지 나오진 않겠죠? 어쨌든 우리 결합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료 결합도, 데이터 결합도가 가장 결합도가 이쪽 낮은 쪽이에요 저쪽으로 갈수록 좋은 거예요 내용적으로 결합이 되면 가장 안 좋은 겁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결합도가 강해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갈수록 결합도가 약해지는 거고 따라서 결합도는 약할수록 좋은 거예요 모듈과 모듈은 상관성이 없이 독립적으로 실행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객체까지 만들어진 거잖아요 오케이? 자 따라서 자료 결합도는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가 자료를 가지고 공유가 된단 말이죠 하나의 모듈과 하나의 모듈이 자료를 가지고 공유를 한다 얘가 얘한테 갑을 보내줘서 그 갑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만들어준단 말이죠 바로 우리가 시연에서 공부했던 콜 바이 밸류 같은 이러한 경우가 자료로 두 개의 모듈이 결합되는 거예요 오케이? 스탬프 결합도는 배열 같은 거 던져주는 거죠 제어 결합도 한 모듈이 다른 모듈에게 제어 요소 아까 설명되었던 것처럼 제어 요소를 던져줘요 그 갑을 받아서 그 모듈은 그 갑에 따라서 여기를 실행하느냐 여기를 실행하느냐 이게 나뉘어질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제어 결합도예요 외부 결합도 외부에서 선언한 데이터를 다른 모듈에서 참조한다 공통 결합도 공통 자료 영역 그래서 제가 이거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전역변수 나오면 무조건 뭐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된다 전역변수 나오면 공통 결합도다 강의 들어보시면 분명히 여러분 책에 체크가 안 돼 있다면 제대로 공부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전역변수 나오면 공통 결합도다 강조했던 거 기억도 하실 거고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다시 한번 결합도를 쭉 한번 챙겨보세요 다중화 자 FDM 주파수 분할 다중화죠 TDM Time Division Frequency Frequency라고 하면 주파수란 말이에요 주파수 분할 다중화 TDM Time Division Multiplex A는 Excess 접속한다는 뜻이에요 주파수 분할해서 다중화 시간을 분할해서 다중화 다중화 기술은 왜 쓰는 거예요? 하나의 통신 채널을 같이 사용을 해야 된단 말이죠 혼자 쓰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같이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다중화 기술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무선 공유기 하나인데 그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뭔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이런 것들 다 다중화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주파수를 쪼갰을 거냐 시간을 쪼갰을 거냐 이러한 것도 관점이 되는 거죠 주파수 분할 다중화는 전송하려는 신호보다 대역폭이 클 때 사용한다 이거 우리 교재에도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맞는 설명이죠 주파수 분할 다중화는 주파수 대역폭을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파수 대역폭이 작아요 지금 전송해야 될 이 통신선이 제한 주파수 대역이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송할 주파수는 다 크기가 이래요 그러면 함께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히 전송하고자 하는 통신 매체가 전송 매체의 대역폭이 우리가 전송하려고 하는 모든 대역폭을 하나로 합친 것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셨어요? 얘가 보내려고 하는 것과 얘들이 보내려고 하는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주파수 대역으로 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들 주파수 대역을 모두 합친 게 이 대역보다 작아야 되는 겁니다 얘가 더 커야 되는 거예요 전송 매체의 주파수 대역이 더 커야 그래야 다중화에서 보낼 수 있잖아요 오케이? TDM 한 개의 고속 전송 선로를 시간폭으로 나누어서 전송한다 오케이 뭐 큰 잡을 게 없잖아요 이건 뭐예요? ATDMA가 뭘까 이거? 자 빨리 답해주세요 유수를 알려주세요 ATDMA가 뭘까요? 그래서 제가 강의 때 안 했나 이거? 이번에는 유치해서 안 했나? 싱크로나이즈 얘기 안 했어요? 싱크로나이즈? 싱크로나이즈? 싱크로나이즈가 왜 그 어? 그 이거 막 이렇게 발 이렇게 딱 딱 맞춰서 하잖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죠? 러시아 선수들 특히 보면 되게 잘하잖아요 그죠? 막 들어가서 어떻게 각도까지 딱 맞추고 나오는 것부터 해서 딱 딱 맞추잖아요 그래서 제가 싱크로나이즈 얘기하면서 싱크로나이즈 싱크로나이즈 생각하시라 딱 딱 맞추는 거 동기를 맞춘다 싱크로나이즈 싱크로나이즈 십을 날 다중간 동기식이죠 얘가 동기식이에요 A 싱크로나이즈 A 싱크로나이즈가 뭐예요? B 동기식이에요 싱크로나이즈 제가 강의에서 말씀 안 드렸어요 이거 설명할 때 하도 유치해서 이제 뺐을지도 몰라 처음 들어보세요 자 싱크로노스 싱크로노스 타임 디비전 멀티프렉싱이에요 싱크로나이즈 딱 딱 싱크로나이즈 그 수형 그거 딱 딱 맞춰서 하잖아요 그게 각도가 틀리거나 시간적으로 뭐 다르게 튀어나온다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음악에 맞춰서 그게 평가 기준 아닙니까 그죠? 자 따라서 동기식이에요 딱 딱 맞춰지는 거죠 얘는 비동기식이에요 뭐가 좋아요? 동기식이 고속이니까 동기식이 좋아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항상 나오는데 이게 컴퓨터 일반에서는 출제된 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그 유상통 문제 보시면 문제가 없어요 출제된 문제가 그러나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파트를 넣어놨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데이터 통신은 이거 스스로를 자랑하면 안 되는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만 제가 정말 잘 뽑아놨어요 어떻게 기특하게 잘 뽑아놨나 몰라 이 파트가 기출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출제가 별로 안 됐거든요 이 분야가 근데 이 분야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빼지 않고 넣는다라고 해서 교재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교재에 그래서 그 뒤에 섹션에 수록된 문제 보면 기출 문제가 아니라 그냥 문제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강조 드렸습니까 똥꼭 똥 아이 또 제 강의 안 들으신 분들은 저 뭔 소리 할 텐데 동기식이 고속이잖아요 동기식이 고속 그러니까 동기식이 대부분 컴퓨터에서는 뭔가 타이밍 항상 컴퓨터에서 동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타이밍을 말하는 거예요 타이밍 그러면 타이밍을 딱딱 맞추어서 뭔가 한다는 건 다 좋은 건데 근데 유독 이 다중화에서는 동기식이 안 좋은 거다 이거 주의하시라 그래서 비동기식이 바로 뭐라 했어요 통계적 시분할 다중화기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지능형 시분할 다중화기라고도 한다 비동기식이 얘가 좋은 거다 비동기적인 게 좋은 거다 왜? 보낼 놈한테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타이밍 슬라이스를 할당한다 했잖아요 안 보내는 놈한테 안 주고 얘는 무조건 보내든 안 보내든 똑같은 타이밍 슬라이스를 그냥 줘버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낭비되는 그러한 구간들이 생겨서 얘는 비효율적이다 얘가 좋은 거다 기억나세요? 자 비동기식 시분할 다중화입니다 전송할 정보가 존재하는 단말기에만 타이밍 슬롯을 할당한다 오케이 맞네 만약에 얘가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다면 틀림보기죠 이게 나왔잖아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출제 교수님들은 이 문제 보고 어? 다중화 방식이 출제된 지 없었는데 아이고 괜찮네 딱 보다 보니까 아 요 용어 잘 모를 것 같아 어느 게 동기식인지 자 ATDMA하고 그 다음에 STDMA하고 아 요거 잘 모를 것 같다 요 문제를 그럼 응용해서 더 어렵게 내놓으면서 요거를 요렇게만 딱 바꿔서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틀린 설명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이제는 나올 수 있어요 항상 말씀드렸지만 조만간 언젠가 언젠가 미래형 언젠가 나와요? 언젠가 언젠가 언젠가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네요? 그럼 옳지 않은 건 뭐예요? 큰 매체 사용한다 일정한 시간표를 나누어서 전송할 정보가 존재하는 단말기에만 타임스루에서 활동한다? 아 사원이 틀렸네 정보의 압축이나 또는 CDMA 에러 복구가 어렵다 CDMA 그래서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뭐에서 쓰이는 거라고요? 원천 기술을 퀄컴사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코드 분할 다중가 방식이다 코드 분할 다중가 바로 우리가 사용하던 3세대 스마트폰 3세대 휴대폰부터 바로 CDMA 기술이 적용이 돼서 지금까지도 CDMA가 계속 응용돼서 WCDMA네 계속 활용돼서 왔단 말이죠 코드 분할 다중화 방식 이건 뭐예요? 자 주파수 분할 다중화와 시분할 다중화의 혼합 방식이다 물론 정확히 주파수 분할 다중화의 개념을 그대로 가져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주파수 분할 다중화는 주파수를 다 나눠 쓰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쓰는데 그것을 같이 쓸 수 있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주파수 분할 다중화의 그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요 시분할 다중화의 개념도 포함하고 있어요 잠깐 내 설명을 드릴게요 정보의 압축 에러 복구 코드 분할 다중화는 제가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반적으로 주파수 분할 다중화에 해당하는 이 방식은 주파수 아날로그 통신에서 주로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FM 라디오 TV 주파수 다르게 해서 음성 같은 거 보내는 이런 아날로그 신호 보내는 게 이게 주파수 분할 다중화를 주로 쓰고 시분할 다중화나 코드 분할 다중화는 주로 디지털 데이터를 전송할 때 많이 사용한다 쪼개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날로그 신호를 쪼개는 것보다 디지털이 쪼개기가 좋단 말이에요 숫자로 딱딱 끊어지니까 이해 되셨죠? 따라서 항상 디지털 통신은 압축을 수행한다거나 또는 에러를 제어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렵다라고 했기 때문에 4번이 틀린 거예요 정답은 4번이죠 코드 분할 다중화 방식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뭐를 기억하라 했어요? 대역폭 확산 기술을 이용한다 스펙트럼 확산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파수 분할 다중화하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주파수를 서로 다르게 해서 주파수를 살짝 띄워서 이 사이를 쓰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이걸 뭐라 했어요? 가드밴드를 둔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가드밴드를 두는 것은 왜 둔다?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옛날에 라디오를 막 돌릴 때 한참 안 나오다가 라디오 전파 하나 잡히고 또 계속 안 나오다가 전파 하나 잡히고 이렇게 되잖아요. 사용하지 않는 주파수 대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낭비가 일어나버리죠. 이해되셨나요? 실제 우리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만 주파수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이런 거예요. 주파수가 이런 주파수가 있고 이런 주파수가 있고 이런 주파수가 있어요. 이런 주파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0이 너는 이 주파수 써. 철수는 이거 써. 좀 더 촘촘한 거 이거는 말자가 쓰고 이거는 유수가 써.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실제 주파수 분할 다중화라고 하는 거는 그림으로 이렇게 줬지만 주파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신호가 하나 이렇게 있을 때 주파수는 이게 주파수입니다. 이건 진폭이고. 그래서 그냥 강의를 설명드릴 때는 주파수 대역을 다르게 해서 아날로그 신호를 이렇게 전송한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주파수를 분할해서 사용한다는 이야기는 88.7MHz, 103.6MHz, 120.7MHz 이런 식으로 주파수가 높아진다는 이야기는 얘는 주파수가 낮은 거예요. 주기가 낮은 거죠. 얘가 주파수가 높은 거예요. 얘는 주파수가 더 높은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따라서 얘를 보내나, 얘를 보내나, 얘를 보내나 동일하게 신호가 날아간다 손 치더라도 얘가 날아오는 이 신호랑, 이렇게 날아오는 신호랑, 이렇게 날아오는 신호랑 이거 구분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셨습니까? 이게 바로 주파수를 다르게 해서 신호를 보내면 그 주파수로 맞추면 그 주파수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파수 분할 다중화합니다. 이게 이렇게 와닿지 않으니까 그림으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주파수를 다르게 해서. 주파수가 다르다는 게 이렇게 그림으로 이게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파수가 다르다는 이야기는 이건 낮은 주파수인 거고 이건 높은 주파수인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얘는 영희가 쓰고 얘는 MBC가 쓰고 얘는 KBS가 쓰고 됐나요? 오케이. 시분할 다중화는 이렇게 되는 거죠. 시간을 쪼개서. 그래서 동기식이냐 비동기식이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동기식이 좋은 겁니다. 비동기식이 통계적 시분할 다중화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재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이게 바로 코드분할 다중화라고 했죠. 그래서 대역 확산 기술을 이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시면 주파수 대역 전체를 사용하는데 이 동일한 주파수 대역 안에서 네모가 지금 전송되고 있고 동그라미가 전송되고 있어요. 같은 주파수 대역인데 동일한 주파수를 나도 쓰고 영희도 쓰고 똑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주파수 분할 다중화하고 조금 개념은 달라요. 주파수 분할 다중화는 주파수 자체를 다르게 하겠다는 건데 그러나 코드분할 다중화에서 그렇진 않아요. 주파수 대역 전역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신호가 구분되느냐. 그래서 제가 강의에서 뭘 말씀드렸습니까. 이 전송되는 값을 확산 기술을 이용해서 원래 전송되는 신호 A가 있다면 여기에 확산 신호 하나를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신호를 확산해서 특이한 신호를 만들어내요. 쉽게 생각하면 그냥 암호화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파티에 전 세계적 지도자들이 모인 파티가 있어요. 막 서로 떠들고 있습니다. 공통 언어가 없어요. 다 자기 나라말로 떠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인간의 음성 대역은 전부 똑같단 말이죠. 3400 헤르츠예요. 약 3400 헤르츠 정도의 음성 대역폭입니다. 300에서 3400.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인간의 이 성대는 아무리 저음으로 내려가도 300번은 울려요. 아무리 저음으로 내려가도 이 성대가 일주일 300번 이하로 울리진 못해요. 그래서 인간의 음성 주파수가 300에서 3400 헤르츠예요. 이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파티장 안에서 떠들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300에서 3400 헤르츠 안에서 지금 이 신호가 진동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막 떠들고 있는데 저기선가 누군가가 한국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난 그것만 들려 지금. 그러면 그 많은 말들이 전파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사람 것만 나한테 들리잖아요. 똑같은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한국말이라고 하는 이걸로.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얘한테 가는 신호 얘한테 가는 신호 이런 모든 게 암호화돼서 다 다른 신호값이 가버리면 구분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주파수 안에서 신호가 가도 이걸 대역 확산 기술이라고 해요. 이것을 또다시 시간으로 채널로 나누어서 전송한다고 해서 주파수 분할과 시분할 다중화를 혼합한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요즘 나온 OFDM 기술. 이러한 기술이 정확하게 그러한 기술력이지 사실 조금 논란의 소지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코드 분할 다중화는 주파수 분할 다중화와 시분할 다중화 기술을 혼합해서 사용한다. 그렇게 이야기 되는 거죠. 이 안에 지금 똑같은 우리 주파수를 사용해서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으면 혼선되지 않잖아요. 그게 똑같은 주파수 때를 쓰고 있지만 나한테 오는 신호는 내가 받아들이는 거고 저쪽으로 오는 신호는 저한테 받아들이는 거예요. 막 지금 방글라데시어로 떠들고 있고 우간다어로 떠들고 있지만 그건 나한테 안 들어와요. 한국말로 떠들고 있는 저 사람 이야기만 나한테 들어온단 말이죠. 바로 그 원리예요. 그것이 바로 스펙트럼 확산 기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역 확산 기술이다. 그래서 그거 나오면 CDMA라고 설명했던 걸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출제 또 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제가 나온다 그랬죠. 빅데이터. 3V라고 했어요. 3V. Verify가 왜 나옵니까? 규모, 볼륨.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라고 말씀드렸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데이터가 쏟아져 나옵니다. 자, 다양성을 가지고 다양한 데이터. 텍스트도 있고, 영상이 될 수도 있고, 소리가 될 수도 있고,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성을 갖는다. 자, 그래서 우리 빅데이터의 특성을 세 가지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됐나요? 따라서 정답 1번. 제가 분명히 빅데이터 3V 출제되니까 꼭 기억하시라고, 중요하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을 겁니다. 틀렸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윷을 무시한 거지 뭐. 나온다고 그랬는데 안 해오면. 그럼 윷은 기분 좋잖아, 이런 거 적중되고 그러면. 그런데 맞춰내야 제가 기분이 좋은 거죠. 15번 들어갑니다. 자, 버퍼링과 스프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럼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될 게. 버퍼링과 스프링의 차이는 뭐예요? 버퍼링은 주기역장치 공간을 이용하고, 스프링은 보조기역장치 하드디스크 공간을 이용한다. 버퍼링은 주로 단일 작업에 사용되는 거고, 스프링은 보조기역장치 용량이 크잖아요. 다중작업이 가능하다. 이런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분명히 그 안에 핵심 내용이 있을 거란 말이죠. 스프링은 디스크 일부를 버퍼처럼 사용한다. 디스크 일부를 사용한다. 맞고. 버퍼링은 한 레코드를 읽어서 CPU가 그것에 대한 작업을 시작한과 동시에 입출력장치가 필요한 레코드를 미리 읽어서 버퍼에 저장해둔다. 되게 복잡한 말 같지만 맞는 거 같아. 스프링은 어떤 작업의 입출력과 다른 작업의 계산을 병행 처리한다. 그래서 병행 처리라는 말도 들어본 거 같아. 버퍼링은 보조기역장치. 오케이. 그냥 볼 거 없이. 보조기역장치가 아니라 버퍼링이니까 주기역장치. 핵심이잖아. 핵심. 버퍼링 스프링 나오면 머릿속에 그것만 딱 염두에 두고 읽어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이걸 다 시험장에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머릿속에 그 요점을 딱 둔 상태에서 쭉 읽어버리면 답이 바로 보이죠. 그게 문제 푸는 요령이에요. 정답 4번입니다. 130분 정도 보고 계시는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유상통 라이브 특강은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2주 뒤에 또 오셔서 왜 라이브 특강 안 하냐 이 유수야 막 이러지 마세요. 저는 열심히 새로운 콘텐츠 만들고 수강생분들과 열심히 소통을 할 겁니다. 답변 작업 드리는 게 말이죠. 하루에 몇 시간 작업합니다. 제가 계속부터 작업을 해도 동영상 답변 제가 다 답변 100% 제가 다 답변을 드려요. 가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다른 예를 들어서 아시다시피 한국사나 국어나 영어나 이러한 경우에 다 조교들이 있잖아요. 조교들이 답변을 달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전에 잠깐 제가 그렇게 해봤어요. 양심고백. 이전에 몇 년 전에 이쪽 강사님을 섭외를 해서 답변 작업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진행을 해봤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게 잘못된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어긋나버리면 혼동을 더 줘버리고 이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제가 또 하기 시작해서 지금 저희가 답변 드리고 있는 거는 100% 제가 다 답변을 드리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 믿으시라고 또 음성 답변을 하고 있잖아요. 설마 제 목소리랑 똑같은 사람을 고용해서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정말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그렇지만 컴퓨터 일반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강의 들어보셔도 아시겠지만 어느 강의가 한 번에 완벽하게 다 커밀을 끝내줍니까. 안 되잖아요. 궁금한 것들. 근데 그걸 글로 아무리 설명해도 무슨 양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동영상 답변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정말 자랑이 아니라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어디서도 따라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컴퓨터 하는 사람이니까 동영상 답변도 빠르게 합니다만 대부분 강사님들이 그런 거에 익숙하지도 않을 뿐더러 시도했다가도 하루 이틀 만에 그만둡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를. 그렇지만 컴퓨터에서 워낙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동영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라이브 특강을 계속 진행하기가 조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한 번 진행될 때는 미리 공지를 드리고 언젠가 한 번, 한두 번 정도는 만나겠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강의를 수강하고 계신 수강생 분들은 곧 이제 컨텐츠 제작 작업이 끝나면 이제 시험 전에 계속 라이브 특강으로 여러분들과 좀 더 빠르게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따라서 마지막 라이브 특강이니까 또 2주 뒤에 오지 마세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16번. 레지스터와 그 사용 목적이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라. 우리 레지스터라고 하는 걸 별도의 챕터로 한 번 정리를 했잖아요. 그죠? ACC가 뭐예요? ACC. AC 또는 ACC. Accumulator. Accumulator 레지스터. 누상기죠? 그럼 누상기. 벌써 딱 떠올라야죠. 연산 입력 값이나 연산 결과 값을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레지스터. 됐죠? 연산 장치에 포함된 레지스터입니다. MSR이 뭐지? 주소 변환에 필요한 수를 저장하는 레지스터? 이게 뭘까? MBR.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주격 장치에서 읽은 정보를 저장한다. 이건 정확하죠? 그러면 이제 3번째 껴야 되고. 누상기. 연산 결과를 임시적으로. 연산 입력 값이나 연산 결과 값을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레지스터. 누상기.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 접근하려고 하는 메모리의 주소 값을 저장하는 레지스터. 오케이. 맞네? 그럼 몰라도 2번이죠. MSR이 뭐예요? MSR이 뭘까요? MSR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MSR. 처음 들어보죠. 그러나 대충 찍어낼 수도 없을까요? 듣보자. 말은 만들기 나름이에요. 메이저, 스테이트, 레지스터.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프로그램, 스테이터스, 워드, 레지스터. 플래그, 레지스터. 다 같은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상태 레지스터 말하는 거예요. 상태 레지스터. 상태 레지스터. 상태 레지스터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 개의 플래그 비트 값으로 결과 값이 0이 나왔느냐, 제로.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느냐, V죠. V.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느냐, 결과 값이 0이 나왔느냐,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느냐, 또 뭐예요? 여러 가지 값들, 사인. 부호는 뭐냐. 연산 결과 값이 양수냐, 음수냐. 이런 것들을 하나의 플래그 값으로 저장을 하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프로그램 스테이터스 워드라고 하는 거고 바로 그러한 프로그램 스테이터스 워드가 저장되는 레지스터라고 해서 프로그램 스테이터스 워드 레지스터라고도 하죠. 이 비트 값들은 사인, 0이냐 1이냐 하잖아요. 0이면 양수, 1이면 음수. 결과 값이. 이 사인 비트가 0이다 그러면 결과 값이 양수구나. 이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 연산을 했더니 결과 값이 음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음수라고 하는 사인 비트로 1이 되는 거고 결과 값이 0이 나왔어요. 결과 값이 0이 자, 제로 비트가 0이라는 이야기는 0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제로 비트가 1이라는 이야기는 결과 값이 1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거 주의하시라고 했어요. 그렇죠? 제로 비트가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제로가, 제로다. 얘가 제로 아니냐. 아니라 발생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표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항상 0일 때는 발생 안 한 겁니다. 1일 때 발생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연산을 막 했는데 연산 결과 값이 1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제로 값의 1이 오는 거예요. 아, 0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결과 값이 0이 나왔다 그러면 제로 비트의 1을 표시해서 결과 값이 0이 나왔다라고 하는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시험 문제 나오진 않겠죠.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느냐. 이런 것들을 표시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상태레지스터예요. 하나 묻습니다. 주소 변환에 필요한 수를 저장하는 레지스터다. 이거 뭘까요? 뭘까요? 주소 변환에 필요한 수를 저장하는 레지스터. 뭐예요? 혼자 먹어서 죄송합니다.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아닙니다.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아니에요.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는 명령 레지스터잖아요. 명령어를 저장하는 레지스터인데 주소 변환에 필요한 수를 저장하는 레지스터가 맞아요? 자, 이거 어떤 교재나 자료를 보니까 이런 레지스터는 없다라고 하던데 아니에요. 있어요. 인덱스 레지스터입니다. 인덱스 레지스터. 처음 듣는데요? 여러분들 교재 보세요. 우리 유상통 교재의 플래그 레지스터 이게 바로 프로그램 스테이터스 워드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아까 얘기했죠. 거기다 메이저를 붙여서 이제 M을 붙여서 MSR이라고 했던 거고 프로그램 스테이터스 워드를 저장한다 해서 프로그램 스테이터스 워드 레지스터라고 했죠? 두 번째 베이스 레지스터라는 게 있고 인덱스 레지스터라는 게 있는데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인덱스 레지스터에 보세요. 명령어 실행 과정에서 명령어가 지정한 명령어가 지정한 번지를 수정하기 위한 레지스터라고 우리 교재의 정의가 딱 돼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요? 우리 유상통 교재를 달달달 외울 때까지 반복해서 보셔야 된다고요. 이 안에 내용들 다 들어가 있다고요. 이러한 레지스터는 없다가 아니라 인덱스 레지스터, 인덱스 레지스터 베이스 레지스터하고 인덱스 레지스터가 뭐에 쓰이는 거냐면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그러면 그냥 설명만 드릴게요. 베이스 레지스터가 뭐예요? 베이스. 뭐야 이거? 지워졌다 왜 나와요? 자, 베이스 레지스터가 뭐예요? 베이스 레지스터. 베이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기지라는 뜻이 있잖아요. 기지. 전진기지. 베이스. 그죠? 기본이에요. 기본. 기준. 얘는 기준값이에요. 기준값. 프로그램이 로드가 됐어요. 자, 보세요. 메모리가 있어요. 자, 프로그램이 할당을 받아서 메모리로 로드가 됐어요. 그래서 할당을 받아서 여기로 할당을 받았습니다. 여기로 프로그램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자, 얘가 백번지부터 시작되는 공간으로 프로그램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백번지부터 쭉 프로그램이 실행돼야 되잖아요. 시작되는 이 백번지 기준값이 어디로 들어가요? 베이스 레지스터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작 기준값이에요. 시작 기준값. 이 베이스 레지스터 값이 이제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어디로 가버립니까? 베이스 레지스터로 받은 이 값이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로 처음에 보내지는 거예요. 그럼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는 100일한 값을 받아서 계속 증가하면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실행을 하는 거죠. 분기가 일어나기 전까지. 인덱스 레지스터는 뭐냐면 대표적으로 배열 같은 거 표현할 때 베이스 레지스터가 기본값이라면 얘는 변이값이에요. 변이값. 우리가 배열을 표현할 때 A라는 배열의 5번지 값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보세요. 메모리에 어떠한 배열이 만들어졌어요. 메모리에 어떠한 배열이 만들어져 있으면 이 메모리의 배열의 이 기준 시작되는 배열 번지 예를 들어서 A라는 배열 10개의 기업 공간을 갖는 배열을 만들었다. 그러면 A라고 하는 배열명은 그 배열의 시작 주소값을 나타내는 포인터 상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실제 메모리에서 100번지부터 이 배열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100번지라고 하는 기준값 자체가 어디로 가버려요? 베이스 레지스터로 가는 거예요. 베이스 레지스터는 항상 시작이 되는 기준값을 기억하는 레지스터가 베이스 레지스터예요. 바로 이러한 베이스 레지스터 값에다가 예를 들어서 인덱스 레지스터에 값을 더해주게 되면 특정 위치에 이 배열 공간에 특정 위치를 표시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는 주소값을 변화시키는 값을 가지고 있는 레지스터인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바로 인덱스 값이에요. 그 인덱스라는 게 바로 뭐예요? 배열의 첨자를 말하는 거예요. 주로 배열 표시하거나 그럴 때 사용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나오진 않습니다. 자, 따라서 명령 실행 과정에서 명령어가 지정한 번지를 수정하기 위한 값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변이 주소라고 하는 걸 공부했잖아요. 변이 주소가 계산에 의해서 주소값이 결정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변이 주소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했어요.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이 있고 인덱스 주소 지정 방식이 있다. 상대 주소 지정 방식 시험 문제라고 얘는 별로 시험에 안 나온다.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이 뭐?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 값과 더하는 거죠. 인덱스 주소 지정 방식이 뭐에 더해요? 인덱스 레지스터의 값을 더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인덱스 레지스터의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실제 주소 목적지 주소가 변경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런 이야기 쓰는 거예요. 자, 가겠습니다. 17번 IP의 주요 임무가 아닌 거 TCP IP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호스트의 주소 지정 주소 지정 뭔가 맞는 것 같아. 패킷 전달이 뭐지? 모르겠어. 전송 경로의 논리적 관리 경로 관리? 경로 경로하고 관련 있지 않나? 전송 패킷의 흐름지어 흐름지어도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정답이 없네?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몇 번이에요?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오류 제어와 흐름 제어는 IP가 하지 않고 뭐가 한다고요? TCP가 한다고요. 여기 있다고요. 그래서 헤더 분석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TCP 헤더 안에 흐름 제어와 관련된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윈도우 표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윈도우 표기. 슬라이드 윈도우 기법을 쓴다 했잖아요. 그래서 윈도우 표기가 여기 TC 패드에 들어가 있잖아요. IP에는 흐름 제어와 관련된 게 없습니다. 흐름 제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전송되는 양을 관리하는 거다. 바로 그 전송되는 양을 관리하는 흐름 제어와 관련 있는 인터넷 기법이 슬라이드 윈도우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미리 전송받을 수 있는 윈도우 사이즈를 미리 통보한단 말이죠. 그러면 연속적으로 막 보내는데 그 윈도우 사이즈 이상은 보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흐름 제어란 말이에요.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TCP 헤더 안에는 윈도우 표기가 있죠. IP는 없죠. 그런데 왜 이거를 자꾸 흐름 제어가 있다고 하고 여러분들이 또 질문을 많이 하시냐면 제발 같은 질문 답변 드린 거 너무 힘들어요. 질문 주실 때 특정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 대부분 질문은 다 있어요. 워낙 많은 분들이 수강을 하시고 제가 열심히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페이지 번호를 입력하거나 그 문장에서 특이한 단어 그런 걸로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질문들은 다 있어요. 그러면 굳이 답변 안 기다리고 여러분이 바로 찾아서 답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 답변 게시판은 삭제가 안 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답변만 듣고 그냥 삭제해버리시면 똑같은 거 궁금하신 거 나중에 다른 분들이 또 검색해볼 텐데 안 나오니까 삭제를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다 보시라고.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IP는 네트워크 계층 아니냐 네트워크 계층에는 분명히 오류 제어나 흐름 제어 부분이 들어가 있다. 그런데 왜 이게 흐름 제어가 아니냐 이 질문들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의에서 분명히 이거 말씀드렸어요. 처음 듣는 거 아니죠? 처음 들으세요? 처음 듣는 거 아니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OSI 7계층하고 OSI 7 레이어하고 TCP IP 4계층을 같이 놓고 보면 안 된다. 물론 우리는 대응 관계로 TCP IP 4계층이 OSI 7계층으로 어떤 것과 대응된다라고 하는 대응 구조를 배우는 거지만 얘는 7개 계층으로 나누어서 별도 정리를 한 거고 얘는 기존에 사용하던 TCP IP는 그냥 OSI 7계층으로 따로 개편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4계층 구조를 쓴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네트워크 계층에서 오류 제어, 흐름 제어를 이야기하고 전송 계층에서도 오류 제어, 흐름 제어를 이야기하고 혼잡 제어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TCP IP에서는 어차피 전송 계층에 TCP가 있고 그 다음에 IP 네트워크 계층 있잖아요. 인터넷 계층에 이게 구분되어 있고 얘들이 중복되게 굳이 흐름 제어나 오류 제어를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TCP에 오류 제어, 흐름 제어를 넣어버렸고 IP에서는 그거를 빼고 순수하게 경로 찾아가는 경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IP는 이걸 구분을 했다. TCP IP는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계층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다 할지라도 이게 IP에 적용되는 건 아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처음 들어보신다면 아니에요. 분명히 설명드렸어요. 우리 교재 보세요. 그래서 제가 유상통 교재가 중요하다. 자꾸 교재 무슨 책 판매 제가 무슨 책파리도 아니고 근데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IP 교재 그대로 캡처해왔습니다. IP 내용 쭉 있으면 뭐가 없다 했어요? 순서 검사하지 않는다. 이거 계속 시험 번째 나오고 있죠? 이거 어디서 해요? TCP에서 하잖아요. 왜? TCP에 넘버가 있잖아. 넘버. 패킷 넘버. 그 다음 흐름 제어 오류 복구 기능 있어 없어요? 없다라고 분명히 명시해놨잖아요. 이거 설명되면서 설명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혼동 많이 하신다고 네트워크 계층에 있는데 왜 IP가 네트워크 계층에는 분명히 이거 정의되어 있는데 왜 아니냐 TCP IP와 OSI 치계층을 같이 놓고 보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아예 명시가 돼 있잖아요. 흐름 제어 오류 복구 기능은 없다.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여러분 하도 틀리시니까 아예 명시를 해놨잖아요. 아예 그냥 이런 기능은 없다. 보세요. 이게 IP 헤더죠? TCP 헤더, IP 헤더, UDP 헤더 제가 헤더 다 담아놨어요. 보시면 자 버전 IP 버전 4냐 IP 버전 6냐 헤더 길이 전체 헤더 길이라든지 또는 서비스 유형 무슨 서비스 종류의 데이터냐 길이 식별자 플래그 이것도 최근에 시험 문제 났잖아요. 플래그도 단편 옵셋 이게 IP 버전 4에선 된다 그랬죠? 중간에서 라우터가 이거 가지고 패킷을 더 작은 크기로 또 자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저쪽에서 못 받으면 또 잘라서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단편 옵셋 기능도 중간에 있어서 이게 이제 IP 버전 6 들어가면 못하게 만들었다. 그런 것도 기억나시죠? 대충 그 다음에 TTL 타임 툴 라이브 몇 톱을 가느냐 계속 떠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몇 톱 이상 지나면 소멸되버리도록 하는 값이 바로 타임 툴 라이브 하나의 라우터를 거쳐갈 때마다 얘는 마이너스 이식 되는 거죠? 이걸로 말장난처 나올 수 있어요. IP 헤더의 TTL은 하나의 라우터를 거쳐가는 동안 이식 증가한다. 틀린 거죠?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로가 되어버리면 소멸시켜버리는 겁니다. 계속 떠돌아다니게 할 수 없으니까 체크 썸은 있지만 이건 뭐예요? 헤더 체크 썸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헤더 부분에 대한 체크 썸이에요. 실제 데이터에 대한 오류 검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분명히 강조드렸을 거고 보내는 주소, 받는 주소. 여기에 그 어떠한 그 흐름 제어 양을 제어하는 그런 것 관련된 건 없잖아요. 이거 양 제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 따라서 다시 한 번 기억해 두시고요.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18번 들어갈게요. 더 설명드리면 여러분을 무시하는 거죠. 3번 선점 비선점이다. 제가 강의했어요. 이렇게 일부러 강조드렸어요. 맨날 이게 정답이다. 선점이 아니라 비선점 프리엠션이 아니라 넌 프리엠션이라고 계속 강조드렸죠. 기억나세요? 분명히 보장하자 답이잖아요. 19번 다음에 설명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게 뭐냐 자 이제 이 문제 이것도 처음 보는데요. 첫 말의 말씀이에요. 다음에 설명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게 뭐냐 일반적으로 30일간의 주기라고 하는 이게 중요하고 실제 동작해서 제품을 반복적으로 개발한다. 반복적 점중적 개발 방법이네 이런 걸 개발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매일 수행하는 프로젝트 미팅을 매일 수행하는 미팅이 있다라 했어요. 매일 매일매일 회의를 한다. 개발 상황을 공유하는 방법이다. 프로토타입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아. 스크럼 스파이크 스테이지 게이트 뭐야 이거 다 처음 들어보는데 처음 들어보시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스크럼이죠 처음 보신다는 분들 우리 유상통 교재에서 애자일 방법론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공학이 조금 변화가 일어나서 애자일 기법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애자일 기법의 종류가 아닌 거 골라라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 대표적인 게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XP가 가장 대표적이라 항상 얘가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중점 정리를 했고 이거 이외에도 스크럼 특징 주도 개발이라고 하는 FDD 그 다음에 크리스털 패밀리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정리된 거 보세요. 스크럼 보세요. 프로젝트를 30일마다 동작 가능한 제품을 제공하는 자 스프린트로 분리를 한다. 팀은 매일 15분 정도의 미팅을 갖는다. 시험 문제 나온 그대로 제가 이렇게 딱 요점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보세요. 문제 30일 주기를 기반으로 30일간의 주기를 기반으로 동작하는 제품을 반복적으로 개발하면서 매일 수행하는 프로젝트 미팅을 통하여 그대로잖아요. 팀은 매일 15분 정도 미팅 갖는다는 거 30일마다 동작 가능한 제품 제공한다. 이거 보셨으면 스크럼 그래서 이 우리 정규 이론서를 무시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정규 이론서를 이전에도 왜 기춘문제 풀 때 2018년도 기춘문제에 뭐예요 그거 그거 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기능 점수 펑션 포인트 기능 점수 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 유상둥이 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근데 너 났었잖아요. 그래서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기춘문제집의 문제들을 분석해보면서 계속 기본 이론서의 내용들을 연동해가면서 기본 이론서의 내용들을 여러분이 완벽하게 여러분 것을 만드는 작업으로 계속 반복 학습을 하셔야 돼요. 괜히 쓸데없는 문제 풀겠다고 막 쓸데없는 문제들 뭐 모의고사 문제 사다가 풀고 이거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되는 거예요. 안에 다 있잖아요. 물론 범위를 벗어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원래 스크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스크럼 대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럭비 럭비에서 두 가지 대형이 있다고 합니다. 일렬로 쭉 서는 라인 대형이 있고 이 스크럼 대형은 뭐 반칙을 했다거나 또는 뭐 어떨 때 보셨죠? 많이 중간에 경기가 중지되면 심판 가운데 오고 막 밀잖아요. 여기서 그러다가 심판이 공 딱 떨어뜨면 잡아서 땅땅 따먹게 하는 거잖아요. 럭비가 이게 스크럼 대형이에요. 여기서 따온 말이에요. 여기서 밀리면 밀리면 죽는 거지 뭐. 그렇죠? 모두 촘촘하게 그냥 우리 팀이 하나로 묶여서 어떻게든 어깨로 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역 확보를 해야 공이 떨어지면 내 걸로 잡을 거 아니에요. 얘들이 열심히 밀었어. 얘들이 밀렸어. 그럼 얘들이 이만큼 올 거 아닙니까. 공이 여기로 떨어지면 이거 내 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공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땅따먹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럭비가 무슨 말씀이 이제 되었어요? 여기에서 따온 말이에요. 스크럼은 그래서 스크럼 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팀원 간의 팀워크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스프린터라고 아까 얘기했죠? 주기에요. 주기. 보통 무조건 30일 주기다. 그건 아니에요.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개발하면서 하나하나 시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러한 것들을 회의를 해서 그 주기별로 점검을 하고 계속 점검하고 오류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도 체크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만나서 길게 하면 안 돼요. 15분 정도만 스탠딩입니다. 스탠딩 회의를 하면서 서로 무슨 일을 했는지 자기가 한 일을 발표하고 뭐 뭐 해야 될 거를 빠르게 이야기하고 15분 땡 끝내고 또 개발하고 30일 주기로 그래서 하나의 팀원이 자주자주 소통하면서 똘똘 뭉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나가야 된다는 의미로 스크럼이라는 의미를 용어로 붙인 겁니다. 스크럼의 특성 개선점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중요한 건 뭐예요? 개발 주기를 약 30일 정도로 조절하고 개발 주기마다 실제 동작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해라. 주기마다 적용할 기능이나 개선에 대한 목록을 제공해라. 개선 목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해라. 날마다 15분 정도 회의를 하라는 이야기죠? 앉는 것도 낭비예요. 스탠딩웨이를 합니다. 서서 팀 단위로 생각해라. 팀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팀이 팀 단위로 생각을 하라. 원활한 의사소통 어쩌고 다 애자의 기법이잖아요. 다 어떻게 보면. 20번입니다. 마지막 자 데이터의 독립성 이것도 또 질문 많이 하시는 항목 중에 하나예요. 데이터의 독립성 자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데이터를 독립시키자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기존에는 데이터가 파일 안에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엑셀에서 작업을 해보세요. 워드 프로세서로 작업을 해보세요. 파워포인트로 작업을 해보세요. 이거 다 데이터들인데 이 데이터들이 그냥 파일이라고 하는 거 안에 갇혀버려요. 내가 이 안에서 맵핑이라고 하는 이 놈을 사용하고 싶어도 얘만 딱 뛰어와서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무슨 이야기인지. 그런데 이 파일 시스템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더라.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개발된 목적 자체도 데이터를 독립시키자. 자, 얼마 전에 질문들 많이 하시던데 홍쌤의 커밀 연구소에서 홍재현 선생님이 문제 내신 것 중에 DBMS,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기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DBMS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구분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에서 DBMS가 아닌 건가 그런 문제가 나와서 DBMS는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와서 여러분들의 질문들을 주셨던데 DBMS는 요즘에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런데 이거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DBMS는 그러나 최근에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많이 구분을 해요. 왜냐하면은 보세요. 운영체제가 시스템 소프트웨어잖아요. 운영체제는 하드웨어와 우리 인간 사용자들 우리 사용자들은 응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겠죠. 응용 소프트웨어를 주로 사용하지만 이 어떤 작업을 운영체제에게 전달해서 운영체제가 하드웨어에게 전달되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컴퓨터가 동작을 하잖아요. 내가 아래아 한글에서 인쇄 명령을 내리면 그 인쇄 명령 수행을 아래아 한글이 하는 게 아니라 윈도우즈에게 부탁하죠. 윈도우즈가 프린터 관리나 프린터 설치나 이런 건 다 윈도우에서 하는 거잖아요. 윈도우즈가 그 내용을 받으면 프린터로 호출해서 그 프린터에게 직접 인쇄되는 것들을 전달하고 감시하는 것은 운영체제가 하는 거잖아요. 이것과 똑같이 우리 사용자들은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이 응용 프로그램들은 DBMS를 통해서 데이터를 완전히 독립시켜서 하드웨어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 이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응용 프로그램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DBMS를 거쳐서 하는 걸로 이렇게 계층도를 보기 때문에 응용 소프트웨어를 따로 보는 거고 응용 시스템 그리고 DBMS 시스템을 시스템 소프트웨어다. 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는 이렇게 구분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거는 논란의 대상은 될 수 있다. 관점에 따라 좀 다르게 볼 수 있다. 라고 제가 분명히 강의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그러면 그 문제를 잘못 출제하신 거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관점으로 보신 거죠. 그래서 DBMS는 DBMS는 어쨌든 운영체제 하에서 또 동작을 하잖아요. 윈도우즈용이 따로 있고 리눅스용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DBMS도 MySQL MSSQL 운영체제에 따라서 다른 어떤 걸 사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운영체제 위에서 동작하는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보는 거죠. DBMS를 그래서 이거는 출제될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는 왜냐하면 출제자가 이거 잘못 출제했다가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아닌 것은 개리직에서 시험 문제 나왔죠. 그럴 때는 명확한 게 나온단 말이에요. 명확한 게 논란되지 않는 거 엑셀 갖다 스프레드 시트 집어넣는다든지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아닌 거 골라라. 스프레드 시트 명확한 거 논란되지 않는 거 괜히 거기다 DBMS 넣어버리면 이거를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구분하는 사람들도 있고 학자에 따라서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구분하는 경우가 있고 양면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과거 이 논란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전에 윈도우즈 3.1이 등장했을 때 윈도우즈 3.1이 등장했을 때 윈도우즈 3.1 쓰기 전에는 DOS를 썼단 말이에요. 윈도우즈 3.1 쓰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윈도우즈 3.1은 컴퓨터를 부팅할 때 윈도우 3.1이 뜨지 않습니다. 디스켓을 넣어야 돼요. DOS로 부팅을 해야 돼요. DOS로 부팅을 해서 DOS에서 C드라이브 프롬프트가 이렇게 따오고 커서가 깜빡깜빡합니다. 부팅은 DOS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WIN 치고 엔터키를 딱 때리면 이제 윈도우즈가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윈도우즈 3.1이 운영체제냐 아니냐 가지고 논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윈도우즈 마이크로소프트를 조금 뭔가 좀 안 좋게 보는 입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비꼰 거죠. 윈도우즈는 DOS상에서 돌아가는 응용 소프트웨어다. 운영체제가 아니다. 이렇게 비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윈도우즈 95가 출시되면서 윈도우 95에서는 DOS를 안으로 품어버렸죠. 부팅 자체가 윈도우 95에서 바로 됩니다. 그러나 윈도우 3.1은 바로 윈도우 3.1 안 떠요. DOS로 먼저 부팅하고 W, I, N 치고 엔터키를 쳐야 윈도우즈가 뜹니다. 그래서 DOS에서 돌아가는 응용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DBMS가 응용 소프트웨어냐 시스템 소프트웨어냐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DBMS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적 특성에 가깝다. 그래서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문제 출제해버리면 완전히 이게 뭐예요. 논란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출제자 입장에서 논란만 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는 출제 안됩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러한 질문이 최근에 많이 있어서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자 데이터의 독립성 데이터의 독립성이라고 하면 이제 논리적 독립성과 물리적 독립성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이야기할 때 3단계 스키마 구조를 이야기하잖아요. 사용자는 여기 있고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스키마를 이제 우리는 외부 스키마 구조다라고 이야기하고 개념 스키마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물리 스키마 개념이 있죠. 이렇게 3단계 스키마 구조를 갖잖아요. 그죠? 자 이때 이제 외부 스키마라고 하는 이것을 실제로 구현해 준 게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뭐라 했어요? 뷰라 그랬죠. 뷰. 마음대로 필요한 거 뽑아서 보여주는 겁니다. 가상 테이블이죠. 실제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뽑아서 가상적으로 보여준단 말이죠. 여러분이 문제은행에서 뷰로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뷰라고 하는 단어들만 쭉 들어간 것만 쫙 뽑아서 딱 이쁘게 보여주잖아요. 그럼 뷰만 따로 이렇게 막 들어간 문제들만 딱 따로 저장돼 있어요? 아니거든요. 이미 저장돼 있는 수만 개의 문제 중에서 뷰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데이터들을 뽑아서 이쁘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상 테이블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따라서 사용자가 똑같은 데이터베이스인데 사용자가 어떠한 요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줄 수 있단 말이죠. 얼마든지 뷰로 자 크리에이트 뷰 명령을 이용해서 크리에이트 뷰 셀렉트 뭐뭐뭐뭐 필요한 것들 뽑아와서 필요한 것만 볼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뷰로 얼마든지 기존에 저장된 데이터에서 실제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에서 필요한 것만 뽑아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 뽑아서 뷰를 만들어서 보여주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제가 뭐가 저장돼 있는지 몰라도 나는 이걸 보고 있단 말이죠. 우리 에듀온에 문제은행에 뭐가 어떤 모양 저장돼 있는지 몰라도 나는 그냥 필요한 문제 문제은행에서 검색하면 그 문제들만 딱 난 본단 말이죠.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른 구조를 볼 수 있잖아요. 외부 스키마는 얼마든지 무한계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따라서 이게 바로 외부 뷰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개념 스키마죠. 내부적으로 실제 물리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구조 물리적 스키마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3단계 계층 구조를 이야기하는데 독립성을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했어요. 하위 레벨의 스키마 구조를 바꿔도 상위 레벨의 스키마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얘를 바꿔도 얘들은 상관없다. 이 소리예요. 얘를 바꿔도 얘는 상관없다. 이 소리예요. 이걸로 바꿔서 문제 나온다 했잖아요. 상위 스키마 구조가 바뀌어도 하위 스키마 구조가 영향받지 않는다. 라고 나오면 틀린 거다. 하위 스키마 구조가 변경되어도 상위 스키마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말을 바꾸면 상위 스키마를 신경 쓰지 않고 하위 스키마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게 바로 뭐예요? 독립성입니다. 이해됐어요? 다시 말장난 친단 말이에요. 상위 스키마를 신경 쓰지 않고 하위 스키마 구조를 바꿔도 된다고요. 독립적이기 때문에. 얘 신경 안 쓰고 얘 구조 바꿀 수 있다고요. 외부 뷰 다시 만들면 되는 거지. 뷰는 얼마든지 다시 만들면 되잖아요. 따라서 이 구조 바꾼 다음에 뷰 따로 필요하면 다시 만들어서 뷰 쓰면 된단 말이죠. 얘 신경 안 써도 된단 말이에요. 얘들 신경 안 쓰고 얘 바뀌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쭉 읽어보시면 오른 거 고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3번이 오른 거죠. 논리적 데이터 독립성은 외부 스키마 최상위 구조잖아요. 외부 스키마에 영향을 주지 않고 논리적 구조를 변경할 수 있다. 오케이. 외부 스키마 이 상위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고 개념 스키마 논리적 구조 개념 스키마적 논리적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거잖아요. 됐어요? 따라서 이게 맞는 설명이죠. 물리적 데이터 독립성이 제공될 때 외부 스키마가 내부 스키마의 영향을 받아요? 아니잖아요. 얘가 얘의 영향을 받아요? 받지 않는다죠. 논리적 데이터 독립성은 개념 스키마와 내부 스키마 사이에 논리적 데이터 독립성은 내부 스키마가 아니라 이 사이죠. 이게 논리적 데이터 독립성이죠. 외부 스키마와 개념 스키마 사이입니다. 그래서 내부 스키마가 아니라 개념 스키마 사이. 물리적 데이터의 독립성은 내부 스키마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개념 스키마를 다음 주에 계속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